12시 제야의 종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밤샐 수 있는 방법까지 추천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동 트는 거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새해 동이 트는 걸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자 8867님 음료수를 배 터질 만큼 마셔보세요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잠은 다 잔 거야 하셨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근데 또 잠 많으신 분들은 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갔다가 주무시다가 화장실 갔다가 합니다 8867님 일단은 바나나우유 드립니다 3802님 눈뜨기 전 눈꺼풀이 가장 무겁다 옛날에 그런 수습기기 있었잖아요 천화장사도 들지 못하는 것은 눈꺼풀 3802님 드립니다 좋은 방법이 왔네요 0714님 미국 주식하면 자고 싶어도 잘 못 자게 됩니다 물리고 시작하세요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이제 미국 주식 조금 갖고 있는데 한 11시 되면 꼭 열어보고요 착잡해지면서 잠 안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코인 24시간 365일 돌아갑니다 좋은 방법이 0714님 드립니다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몇 년도에서 오신 거야 0902님 안녕하세요 김국신입니다 밤새지 마 차마 못 읽겠네요 너무 쑥스러워서 차마 못 읽겠네요 0902님 실패 이거는 또 뭔가 본인의 경험 속에서 1042님 여드름 짜는 너튜브 보기 뭔가 그죠 통쾌하면서 1042님 드립니다 뭔가 중독성이 있다는 말이죠 괜찮네요 1310님 11시까지 자고 일어나세요 괜찮은 방법이에요 저녁을 퇴근해서 왜냐면 춥잖아요 추운 상태에서 덜덜 떨면서 집에 와서 뭔가 따뜻한 국물이랑 고기 이런 거 쫙 드시고 몸이 나른해졌을 때 한 3시간 정도 8시 9시 10시 11시 딱 주무시고 일어나는 것도 괜찮은 방법 1310님 드립니다 3298님 긴장감 유지를 위해 전날부터 큰 거 참기 쉿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